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채널 영상 많이 보셨나요? 저는 다 챙겨봤습니다. 저도 거의 다 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구독자 4,000명 공약이 걸려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트리플 아이즈의 한라라는 곡을 리액션을 할 건데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름만 들어보면 사실 트리플이다 보니까 3명? 3분? 저는 약간 그래도 시소에서 이 걸그룹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을 조금 품고 있습니다.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성 그룹인데 메타버스 세계관 내에 존재하는 아이돌입니다. 그러니까 3개의 그룹에 3명의 사람들을 넣은 건데 인도네시아와 인도 그리고 한국 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국가의 대표적인 아이돌들을 섞어서 만든 그룹이거든요. 인도네시아에는 디타, 인도에는 아리아 한국에는 이지님까지 총 3분을 모아서 만든 그룹인데요.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저희 한번 볼까요? 스튜디오를 총으로 강렬하네요. 딱 몰입하게 만드는 맞아요. 너무 예쁘시다. 디타, 이지, 아리아 3분이에요. 다 특색이 있으시네요. 어우 장난 아니죠. 근데 진짜 한국말 잘한다. 뭔가 기분이 있네요.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어우 예쁘다. 괜히 걸그룹이 또 아니죠. 사실 다 이제 팀 경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셋이 보면서도 얼마나 잘 어울려요. 나 얼굴이 너무 놀랍게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전 예전에도 아리아였어요. 너무 예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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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노래도 잘하고 순두날추는 실력파들이다 보니까. 이게 나 퍼포먼스가 사실 별 효과가 없는데도 좀 웅장해 보이고 그런 게 좀 있네요. 아 진짜 실력 좋다. 근데 세 명이 채울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압도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진짜 그런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실력패도 세 명 모아놨는데. 아 나 왜 이렇게 아쉽지? 아. 아마 모두가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어우. 난 이거 좋아. 이런 땡굴 좋아해. 근데 약간 분위기가 인도나 이런 계열 같지 않아요? 약간? 약간 인도, 인도네시아 이쪽. 피리 사운드나 이런 게. 아 근데 사실 배경이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요. 아. 디타 너무 예뻐. 저는 계속 그 아리아? 아리아님? 네. 계속 아리아님 계속. 경력자들인 티가 나네요. 아 이거 다 너무 예뻐. 사실 이게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느낄 건데. 너무 아쉽다. 돈 좀 더 쓰지. 구현할 돈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에스키 텔레콤은 돈 많은데. 대기업이잖아. 대기업에서 또 진행을 하는 건데.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SM타운이거든요. 광야라는 메타버스 세계가 있는데. 에스파가 이제 정말 메타버스 세계관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너무 좋은 폼을 가지고. 이거밖에 사용을 못 했다. 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크네요. 뭔가 또렷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주제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안에 있는 분들이 참. 좋다 보니까. 좋다 보니까 이게 좀 커버가 된 느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멤버들이 다. 개인의 그룹이 있는 멤버들인데. 다재다능하고 정말 좋은. 이 멤버들을 데리고 와서. 딱 이렇게 찍었을 때. 실패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딱 보자마자. 아 맞아. 다들 이쁘고. 음색도 좋고. 노래도 너무 좋았고. 노래에 계속 그 피리 사운드가. 이색적으로 들리는 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확실한 요점을 잡아야 될 거는. 이제 뮤직비디오에 아쉬움은 남지만. 아이돌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또 포인트는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오히려 그 평면적인 배경에서. 안에 있는 인물들에게. 집중시킨 그런 느낌. 맞아요. 온전하게. 보시면서. 내 최애다. 약간 이런 사람 있을까요? 이지 님이. 저는 너무 예뻤거든요. 딱 봤을 때.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도 그렇고. 카메라에 딱 비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영상 보다가도. 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아리아 님. 아리아 님이 되게. 이제 이국적이시고. 이목구비 뚜렷하시고. 약간 제가 좋아하는. 춤선.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시고. 그 아리아 님이 어떤. 액신이라는 그룹이고요. 다국적 그룹에. 요즘 약간 이런. 다국적 그룹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인도네시아. 인도나. 태국이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멤버 한 명 한 명들이. 한국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다 보니까. 그런 그룹이 많지 않나. 진짜 글로벌이네요. 맞아요. 근데 액신에 대해서. 약간 좀 더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다시 리액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는. 저희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시크릿 넘버의 진타. 우와. 진짜 좋았죠. 경력도 좀 있으시고. 실력도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제 취향이라서. 보세요. 지금 이거. 포스터에 센터에 서 있잖아. 아. 멤버 개개인의 특성이. 이 사진 하나로도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 되게 잘 찍은 것 같아요. 지금. 겹치지 않는 매력들을 가지고 가는. 그룹이라서. 사실 시크릿 넘버라는 그룹이. 국내에서 이슈가 됐어요. 조회수가 4,800만에 육박하면서. 4,800만이요? 4,800만이요? 데뷔곡인데도 4,800만. 거의 대한민국 숫자랑 거의 만먹네요. 정말 너무 사랑하는 그룹이고. 능력도 좋은 그룹이에요. 매력적이고. HALLA. 트리플 아이즈의 HALLA를 오늘 봤는데. 아.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소감 한 번만 말씀해주시겠어요? 어느 걸그룹이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오늘 약간 좀 빠질 것 같아요. 앞으로 이 K-POP을 약간 공부하게 될 것 같은. 집 가면서 챙겨봐야겠다. 음. 집 가면서 꼭. 아리안님. 사랑합니다. 얻으셨어요? 저는 쉬는 시간이나 시간이 날 때. 걸그룹 뮤직비디오나 직캠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딱 봤을 때. 기존에 나와있던 다른 여성 걸그룹들보다는. 프로젝트도 다른 느낌이 들었고. 요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국적 그룹이 되게 많이 늘고 있는데. 관심들이 되게 커지다 보니까. 이런 K-POP 시장에도. 다국적 아이돌 그룹이. 많아지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오. 저는 사실 기존 그룹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아이덴티티와 차별점이 있어서. 너무 독특하고 선선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런 메타버스적인 콘텐츠가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더 많은 그룹. 더 보고 싶은 그룹. 많이 남겨주세요. She saw you next time!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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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